오늘 곳곳에 눈이 날리고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대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저녁까지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눈이 조금 날리겠고요. 높은 산지는 쌓이는 곳들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이 내일 영하 5도, 모레는 영하 6도까지 내려가 춥겠고요. 바람이 불어서 체감온도는 조금 더 낮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평년 기온은 1, 2도가량 밑도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담양과 화순 영하 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최대 6도가량 낮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 5도, 광양 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도, 진도와 해남 3도에 머물겠습니다. 서해남부 원바다는 내일 새벽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저녁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요. 추위는 주말에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